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바오로딸에서 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교나 강론 중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하느님과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황은 걷기를 강조합니다. 걷기는 복음의 진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이며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할 대상은 예스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가톨릭 신앙생활을 위한 요소들을 모아서 성경과 교회 문헌의 바탕을 두고 설명합니다. 가톨릭 신앙생활을 위한 요소들을 모아서 성경과 교황을 두고 설명합니다.